안녕하세요. 윤혁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로회복제. 이것만 먹으면 피로 한방에 회복한다. 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피로회복제에는 크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비타민 B군, 그 다음으로 마그네슘, 그리고 태반, 아르기닌, 카페인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동시에 섭취하시게 되면 육체적 피로든 정신적 피로든 아니면 병후의 피로든 대부분의 피로는 쉽게 회복이 됩니다. 상세한 제품과 함께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비타민 B군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템비, 한미약품에서 나온 이런 제품도 있고, 일동제약의 엑스라민 B, 엑스라민 엑소, 신신의 맥스케어, 그리고 비맥스, 녹십자의 비맥스, 다른 여러가지 영양소도 많죠. 임팩타민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나온 레딧빛, 그리고 비맥스 메타 등도 있겠습니다. 고함량 비타민 B군은 피로회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함량이 50ml 이상이라면 충분하니까 그걸 염두해 주시고 어떤 제품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 제품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게 종근당의 젠빅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합쳐진 제품들이 있어요. 물론 이 제품들에는 모든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진 않지만, 피로회복에 필요한 비타민의 함량과 구성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그비가 처음 나온 제품이고요. 그 다음엔 비맥스 리퀴드, 젠빅 플러스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가장 강력한 피로회복제라고 할 수 있는 태반 제품이 있는데요. 전신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앰플당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고요. 좀 더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도 있는데, 인테반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비쌉니다. 다음으로 아르기닌, 아르기닌은 보통 숙취해소제로 많이 쓰이는 헤포스 같은 제품들에 들어있는데, 간의 회복, 숙취회복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솔봉과 헤포스에 들어있는 아르기닌도 함량이 충분하지만, 고함량 아르기닌, 아르기닌 5,000ml로 포텐셰이션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커피가 있죠. 커피도 좋은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하루 허영 섭취량을 넘어가버리면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흔하게 느끼시는 불면증, 그리고 카페인 고함량 섭취로 인한 두근거림, 손발 떨림, 두통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연한 아메리카노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먹는 박카스, 디, 그리고 황력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로회복제, 너무 필요한 건 아닌데 가벼운 피로회복제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드링크제를 드시면 됩니다. 박카스를 드셔도 되는데, 박카스는 함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의 카페인 빨이에요. 그래서 크게 권하지는 않고요. 황력 무난합니다. 벤포파워, 포스톤지, 골드 다 괜찮습니다. 자 이런 드링크제를 베이스로 하여서 고함량 비타민 B군을 추가로 드시면은 기본적인 피로회복이 되고요. 여기에 강력한 피로회복제인 태반제제를 추가로 하시면 대부분의 피로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다. 여기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다.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체내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뭉침, 떨림 이런 피로증상들이 잡히지 않는다면 마그네슘을 고함량 추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다 먹어도 뭔가 피로회복이 잘 되지 않고 내가 평소에 술을 좀 자주 마시면서 감기능도 떨어진다. 그러시면 고함량 아르기닌, 포텐셰셔 같은 제품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드레인크, 피로회복 드레인크제를 깔아주시고 거기에 비타민 B군, 이거를 기본적으로 드시면 되시겠고요. 좀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신다 하면 강력한 피로회복제인 태반을 추가로 드시면 되시겠고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있으면 마그네슘도 추가로 드시면 되시겠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술을 좀 먹으면서 감기능이 떨어진다. 하시면 아르기닌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피로회복제들이 있습니다. 한방 제재로 쌍화탕도 있고요. 뭐 팔미지형안, 경호거라든지 공진당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소개해드렸던 다섯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드시게 되면 웬만한 피로는 한방에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피로회복 총론입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맞춤현 피로회복제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